awareness 어머나 언니 안녕 주은이는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이곳은 아, ну? 어? 누나 꽃게 잡아 봐, 꽃게 꽃게 어디서? 여기가 너무 깊이 온거 아니야? 나 옷이 언니 이거 아니야 언니처럼 입었어야 됐네 여기 너무 깊이 온 거 아니야? 좀 밖에서 해야되는 거 아니야 현서야? 난 처음 했는데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여기 허무해졌어 저기서 다 파여서 만들었는데 파도가 다 쓰여 허무해졌어 저기서 다 파여서 만들었는데 파도가 다 쓰여서 봐봐 주은이 봐봐 여기 새로 시작했어 여기 새로 시작해 인생이 그런거다 이제 팔이가 놀러왔다 아기들이 여기요?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재밌어? 아하하 재밌어? 아하하 이제 옮겨야겠다 주은아 이제 와 주은아 이제 와 어 어 저와 같이 뭔가 물에서 안으니까 뭔가 더 가벼워 가볍지 물에서 안으면 주은이도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자는 거 아니야? 수영 가르쳐주는데 나이가? 날 Jeep 아, 나야는 발 닿니? 나의 깊이 가지마 주은이 데리고 알았지? 아름다운 랩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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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나 열심히 해보고 재미있으면 엄마가 라켓 사줄게. 안 넘어. 안 뜨거워?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배미야? 진짜 배미야. 안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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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뜨거워.